내일부터 태풍 종다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영서 남부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하면서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 원주, 횡성, 영월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화해 내일은 열대저압부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 오후엔 강원 북부를 지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